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그날 제 얼굴 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와, 정말 잘생겼네. 시원시원하고 키도 널씬하고 굉장히 젊은 이상한 놈을 보셨고 그리고 그 이상한 놈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 그날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웃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식 가지고 얘기했었죠? 배꼽 빠지는 과학을 마음껏 웃어줬는데요. 오늘은 금성입니다. 금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웃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금성이 내 행성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하니까 금성의 위상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이 있어요. 지구 시점에서 태양 쪽을 바라봐야 금성의 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려면 저녁 6시가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6시 전에 태양이 사라져버리죠. 6시에 태양 못 봅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7시 30, 40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겨울철 기준으로는 6시에 벌써 캄캄해져서 요즘 같아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지구가 발라당 23.4도 기울어서 뒤로 발라당 자빠져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밤도 일찍 찾아오는 겨울철에 우리가 금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요. 이쪽은 밤지역 그리고 이쪽은 반대편은 낮지역이 됩니다. 이 밤지역에서 우리는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6시 넘어서 겨울에 그런데 겨울에 6시 넘어서 7시 넘어서 8시 넘어서도 금성이 보인다면 이거 태양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데 웃기게도요. 밤 8시가 넘어서도 우리는 종종 금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성의 위상표를 보시면 이걸 달의 비유에서 불러야겠네요. 이건 초생달.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초생달이고요. 멀어질수록 반달이 되었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보름금성이 되어버립니다. 보름금성이 되면 지구는 어디에 있고 금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가 여기에 있는데 지구 시점에서 금성이 보름달처럼 그 상을 다 보여주려면 태양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금성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상을 다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옆에 있는 것들 살짝 살짝 보름달에서 조금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밤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을 제가 칸을 그어놓은 이 다섯 개의 상을 낮이라고 해도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서 하늘 중천에 떠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상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태양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저녁 즈음에 금성이 출몰한다고 하니까 또 아침 일찍 새벽역에 출몰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두 시점에서 지구 입장에서는 이쪽이나 이쪽이 되는데요. 그러면 초저녁에 우리가 운 좋게 금성을 봤어요. 6시 즈음 해가지고. 그럼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각도 사실 이것도 내행성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뭐 뭔 소리야 볼 수 있어? 막 이렇게 시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좋아요. 그러면 반달처럼 생긴 금성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얍삽해지는 금성을 관찰해야 됩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현실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금성입니다. 금성인데 반달처럼 생긴 금성도 아니고 완벽한 상을 보여주고 있는 금성입니다.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건데요. 금성이 상을 보여주지 않네요. 달 위 상표가 있듯이 금성도 위 상표가 있어요. 이 완벽한 상은 태양 뒤에 있는 거잖아요. 태양 정반대편에 있는 상인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위 상표도 배꼽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금성이 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고 달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성경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스스로 빛을 내는데 무슨 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계에 관해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이 평평해요. 그리고 공창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조금 낮은 고도의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겠죠. 이렇게 과학에서는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태양계를.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뿐이에요. 수성과 금성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태양 아래에 있어요. 태양의 고도가 여기서 놀고 있다면 수성과 금성은 태양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위상을 보여주는 것 전체의 특징들이 전부 다 태양보다 아래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자기장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른 그 어떤 별들도 위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가 맞다면 수성, 금성만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토성도, 목성도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 천지를 눈닫고 찾아보십시오. 토성이 위상을 보여주고 있거나 목성이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단 한 건이라도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토성도, 목성도 언제 관측 가능할 때 언제 보더라도 그 모양 100%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토성과 목성은 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태양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평 지구에서 태양 기준점을 놓고 달과 수성, 금성은 태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양 위쪽으로 나머지 토성, 목성 등등 기타 등등의 많은 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걸 알고서는 교묘하게 수성과 금성은 내 행성이다. 왜? 공교롭게도 태양이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이에 걸쳐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수성도, 금성도 태양과 겹쳐지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성 일면식, 수성 일면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태양과 겹치게 되는 거죠. 태양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태양보다도 고도가 낮다. 그리고 겹이 일식을 봤더니 달의 고도가 태양의 고도보다 낮더라. 그래서 태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위쪽에서 스스로 빛나고 있는 모든 별들은 위상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둥근 지구가 맞다면 태양계, 이만큼의 태양계로 가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위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100% 예배 없이 이 태양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행성들은 100% 위상을 보여줘야 그것이 맞고요. 이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지원님 집중하다 보니까 채팅이 별로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중하다 보니까. 제 말을 혹시 반박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장은 90%도 아니고 100%예요. 태양계 모든 물질들, 물질은 위상을 보여야 된다. 위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수성과 금성과 달, 이거 세 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별들 위상을 보여주지 않더라. 이것은 태양계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과학에서 반박 이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목성의 위상이 제가 볼 때 100%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70%짜리 또는 50% 반달처럼 반쪽짜리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계 물론 우주가 없고 모조리 다 하늘 안에 있는 별들이지만 우주가 있고 태양계가 맞다면 태양계 내에 모든 물질들, 행성과 바위 조각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위상을 보여줘야 된다. 왜? 우주는 캄캄하고 태양은 빛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박하실 분 안 계시죠? 당연히 이거 누가? 천재 할아버지라도 와가지고 절대로 반박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월식, 일식, 둥근 지구에서 춘분, 추분을 제외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백도와 황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과학 둥근 지구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춘분점이 있고 추분점이 있는데 이게 교차점이죠. 과학에서도 이렇게 이 춘분과 추분점이 바로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과학의 주장인데 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우주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질문자는 제수생이라고 합니다. 제수생. 황도, 백도, 읍 교차점.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게시만 찾았습니다. 황도, 백도, 읍 교차점은 천문학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차점이 일식과 월식대의 태양의 달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겠다. 여기에 답변이네요. 네 맞습니다.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여기에 말하고 있죠. 언제 일식이 월식이 일어난다고 했죠? 바로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도,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 태양계에서 딱 두 점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3D로 그렸던 것과 똑같죠? 똑같이 배열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여름, 가을, 겨울, 봄이에요. 그렇다면 황도, 백도 교차점은 딱 두 군데에서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춘분지역과 추분지역 딱 두 군데에서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4일 동안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춘분과 추분 딱 이틀, 양 이틀 중에 계기일식이나 월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그 외에는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팅창 반응이 너무 없다. 제 설명이 이해 못하신 분 있으면은 1번을 찍어주시고요. 이해하신 분 있으면은 저를 사랑한다고 좀 써주세요. 요즘 사랑에 메말라가지고. 평타님, 집중한 건지 그냥 멍하니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잘 듣고 있는 건지. 달도 통조림도 둥근 지구를 비웃고 있고. 오늘 봤더니 금성도, 금성도 태양계를 마음껏 비웃고 있습니다. 자, 사랑한다고는 써놓고 좋아요는 왜 안 눌러주고 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연현상과 과학과 전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과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놈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과서가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뇌되어가지고 교과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각인해버렸어요. 두원님, 소통.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이 뭐 흐름이 끊기니까. 제 얘기하다가 지등창 읽어버리면 지금 바로 흐름이 끊겨버렸잖아요. 흐름이 끊기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근자근 씹어먹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게 SQ님이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단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구독자 눈치 안 보고요. 저는요. 오히려 구독자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려면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또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혼자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한스님, 님이 주장하시는 일식, 월식 횟수는 연평균 얼마나 되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일식, 월식 존재하면 안 되고요. 우연히 춘분과 추분 날, 달이 낮 시간대에 있어가지고 사귈 때, 그럴 때나 가능하죠. 확률적으로 친다면 5년에 한 번 정도 일식이 있거나 또는 월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로부터 또 5년 지란 다음에 일식이 있거나 월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1년에 막 두 번 있을 때도 있죠. 그 놈을 찾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자수하시면 해당되는 사람들 자수하세요. 어떤 놈이냐면 둥글둥글하게 살다가 평평한 진짜 세상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이 바뀐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평평지구를 깨달았고 그 과정은 어땠고 그리고 평평지구를 확신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글로 써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녹음이나 영상이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녹음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주신다거나 자술서 써가지고 진술서 써가지고 자수하시면은 제가 방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도 하고 활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간증 진술서를 써주실 분들 자수 기간은 무한정이니까 매일 주소로 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타님 우리 집은 5명인데 제가 한 달 전에 평평한 세상 알고 남편이 인정하고 삼형제와는 갈라졌다고요. 마라타님 그거 진술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진술서 써가지고 저게 보이는 리턴 투 워드 골뱅이 지메일로 진술서 써가지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JM님. JM님도 깨달았다면 뭔가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쓰거나 음성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음성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하면 그러면은 글자로 하시고 이상한 저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음성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해 주신다면은 엄청난 자료가 될 거예요. 계독이라고 욕했던 전대 180도 바뀐 건데 미주얼 고주얼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팅창에 쓰이지 마시고 메일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DS님. 3분 만에 믿어졌다고요? 천재네 천재. 아무튼 이런 간증을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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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이런 진술서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플래더스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골금선님. 여기서 진술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진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수하세요. 자수. 자수하는데요. 리턴투워드골뱅이닷컴으로 메일로 구구절절히 자수해 주시거나 글 솜씨가 없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녹음파일 휴대폰을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평평지구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말씀이 진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말씀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진신고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겁니다. 블랙블라이어님. 강연 아주아주 잘 끝났습니다. 거기 모인 팬미팅 강연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보이며 분명하게 보이며 분명히 보이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서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명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이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둥글둥글한 지구. 그럼 성경말씀에 무슨 일이 있겠네요? 누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둥근 지구 배워서 교육받아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부러. 베드로 후서죠.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 있잖아요. 하늘 위에 우주에 물이 있잖아요. 우주가 아니라 공창밖에 물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라. 와 세상에나.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둥근 지구 교육 철저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왜 신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부정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둥근 지구를 철저하게 교육받았는데 왜 신이 없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말씀이 잘못되고 성경말씀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세상이 저게 진짜 둥글까?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에스큐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진술서 제대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술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조금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하늘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억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건데 뭐가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겁내겠습니까? 찬양 중에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복음성가 중에서 조금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이 찬양 아시죠 다들? 유명한 찬양이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왕. 전쟁의 신. 그런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 만군의 주,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 문들아, 머리들어라. 그 찬양, 전쟁에 능하신 주 그 구절에서요.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든지 찌질이 궁상이면 어때? 돈 좀 못 벌고, 빚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동시 시청자보다 좋아요 숫자가 더 많아지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더기로 나가버리면 그러면은 와, 추울했습니다. 봤죠? 봤죠? 동시 시청자, 이건 캡처해놔야겠다. 이건 캡처해놔야지.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자, 이제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누르신 분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12시 다 돼 가는데요. 마치려고 합니다. 채팅 참여해 주시고 또 둥근지구를 믿지만 궁금해서 또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마음 상했다고 하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둥근지구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주제에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듯이 자연현상과 과학의 주장과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둥근지구 탈출이 진짜 진흥순입니다. 평평지구에 눈 뜨시길 바라고 채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가 광고 드리는데 지금 타이밍 좋게 자진 신고 기간이에요. 모두 그 놈이든 그 년이든 자수 기간이니까 자진 자수 리턴 투 워드 지메일로 진술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